제가 스트레스 해소법을 무지하게 찾아보니까 별별말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단 하나의 진리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결론을 말하고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까지 잘 들으셔야 확실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겁니다 자 진리는 바로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벗어나거나 그 저장된 기억을 잊기 위해 다른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예시들을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 운동하기 몸을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늘 베스트 3 안에 듭니다 그리고 모든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운동은 그냥 만병통치약입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우울증 치료나 다른 정신질환에 운동의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행복을 연구한 심리학자들도 행복하려면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라고 합니다 여러 의사들이 말하는 면역력, 집중력, 내장기관의 질병 모든 문제의 예방과 해결책 중에 하나는 다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접한 모든 문제가 다 스트레스도 당연히 운동이 최고입니다 헬스장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웃을 수도 있고 재미있거든요 경쟁 심리를 너무 갖지 말고요 운동은 뭐든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종목들을 다 생각해보세요 집중 안 하는 운동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은 우리의 모든 감각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를 잊으며 풀 수 있습니다 2. 독서 영국의 서색스 대학교 인지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의 연구 결과 스트레스 감소 방법 1위는 독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딱 들으면 공감이 안 가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책을 읽느냐, 읽혀지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잊고 집중하기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연구 결과가 틀린 게 아닙니다 책을 읽고 이해하려면 집중을 해야 합니다 또 상상하기도 하죠 따분한 책 말고 동화책이든 만화책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면 뭐든요 연구 결과 6분 정도만 책을 읽어도 스트레스가 68% 감소했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 긴장이 풀어진다고 합니다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집중하는 동안 머릿속에 저장된 스트레스들을 잊을 수 있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유튜브나 영화도 효과가 있습니다 3. 좋아하는 일 하기 말 그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체로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치맥을 먹으면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입니다 먹고, 보고, 웃으면 재밌고, 기분 좋아지고 집중이 되죠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일이 뭔가요? 60억 명의 지구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을 주고 그것을 즐기는 동안, 여러분이 집중하는 동안 다른 생각과 스트레스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4. 잠자기 잠자기 전까지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자는 동안은 우리는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감정이 많이 정상화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면 그 짜증났던 무언가에서 벗어나서 뇌가 쉬는 겁니다 물론 심한 경우 꿈에서 약간 스트레스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이나 몸을 미친듯이 움직여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냥 우리는 바로 뻗어버립니다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적당한 운동이 아니라 미친듯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이 또 나왔네요 역시나 만병통치약 자 그리고 잠자기의 다른 측면을 보면 우리는 피곤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문을 더 활짝 열게 해서 평소에 스트레스가 아닌 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변모합니다 피곤하면요 몸이 만사가 다 짜증이 나는 것이죠 피곤함을 없애주는 베스트 솔루션은 수면입니다 피곤하면 자야합니다 몸의 피곤도가 낮아지면 역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5. 친구 또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그것이 지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나 가족, 지인들은 공감을 해주면서 비슷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연대감이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밖으로 꺼내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의 실체와 원인을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6. 적당한 음주 술을 마시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자체를 줄여주는 것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아시다시피 일시적으로 집중력과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게 되고 감정이 말랑말랑해지며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면서 쌓인 것이 배출하게 됩니다 또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거나 행동이 늘어나거나 울기도 하죠 좋아진 기분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일을 잊으려고 합니다 다만 폭음과 습관적인 음주는 좋지 않고 또 습관적인 음주는 예민하게 만들어서 평소에 더 스트레스를 잘 받게 됩니다 7. 여행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과 예상치 못한 일, 길 찾기, 특이한 음식 등으로 우리 동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기분 좋은 집중이죠 즉 새로운 자극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내가 여행지에서 무슨 일을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긴장과 흥분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먹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자극이 좋은 기운으로 몸 안에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합니다 자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것 무언가에 집중하기는 이처럼 스트레스 해소의 근본이 됩니다 쉽게 말해 빨리 잊고 다른 것을 해보는 것이죠 앞에서 예를 든 모든 것들은 있는 것에 기반을 두고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그냥 지나가는 구름 같은 연기 같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가 더 생기지 않기 위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꼭 없애야 됩니다 그 원인이 남아 있거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 스트레스는 계속 쌓입니다 관점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직접 용기를 내어서 자신감 있게 그 문제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